철학을 찾아가면 세 번째 아름다운 나라 이게 잘 못하여 그 이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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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교화에서 이 책은 다 성경책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? 그래서 바로 성경책을 추가하고 그 이유는 도덕적인 철학을 추구하는 구조 그 개보다 아픈 학당이 있지 않습니다. 이 쪽에 보시면 아픈 학당이 지금 그려져 있는 곳으로 오세요. 한 라운드에 바로 치즈콘의 그 이유는 철학이 아닌 철학이 아닌 철학이 아닌 철학이 아닌 철학이 아닌 철학이 아닌 철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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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